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ASP 모바일 스크리티 테스팅 가이드 거기 중에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거를 요하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 취약점 진단을 할 때 모바일 스크리티 테스팅 가이드 MSTG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상세 가이드를 참고를 하게 돼요. 요번에 저희가 AWSP 서울 쪽에 챕터가 생기면서 공식적으로 생기면서 저도 일부 참여했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발간을 했고 공식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은 전영재 대표하고 그 다음에 조정원 이렇게 써있죠. 여기에 이제 기터브에 보시면은 한국 버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의 번역본들이 있고요. 현재 1.1.2 버전으로 모바일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나 iOS 모바일 지약점 진단을 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OWSP, WASP 모바일 스크리티 테스팅 가이드 요 상세 가이드의 체크리스트라 합니다.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은 여기에 여기에 지금 현재 공지되어 있는 요 가이드를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기터브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터브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업무에 활용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바로 요러한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약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룹, 대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바일 지약점 진단할 때 어떤 것을 진단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요 상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가 OWASP에서 보통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OWASP TOP10이라는 웹패킹 분류에 된 것들만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OWASP에서는 현재 많은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IoT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시큐 코딩도 그렇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 결과물들을 하나 만들어내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인 것이 보시고요. 이것보다 더 잘 되어있는 체크리스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이제 공부를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실무에 반영을 해주셔야겠죠. 한 사례를 보면 민감한 데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에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많이 꼼꼼하게 보게 되는 건데 제가 유튜브로 여러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로요.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테스팅 가이드에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 상세 가이드 쪽에 GitHub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어이지만은 여러분들 구글 번역을 통하면 다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내리면은 데이터 정보들,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 저장소에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썼지만 이게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걸 맞춰서 어떻게 실습 환경 구축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은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 그 뒤에는 이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시켜코딩이나 기타 점검을 한 대 가이드들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거의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바로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GitHub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로그캣 정보들 우리가 보통 디버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그캣 정보들이죠. 그런데 그 로그캣 정보에 중요한 어떤 금융 정보 같은 경우나 거래 정보, 여러 가지 중요법,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로그에 찍히게 되는 현상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디버그 역할, 디버그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오픈을 할 때 그대로 두면서 생기는 그런 취약점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더 상세한 것을 금방 봤듯이 상세한 것을 보고 싶다면 이것들을 다운로드 보거나 아니면 GitHub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키사에서 가이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련 법률 기술 안내서 그 다음에 기술 안내 가이드 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죠. 모바일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모바일 대민 서비스 모바일 대민 서비스 보안 취약점거 점검 가이드인데 이 가이드들이 이제 국내에 맞게 어느 정도 정렬을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들도 바로 이제 MSTG라는 체크리스트보다는 많이 약한 편입니다. 어리전도 뭐 저희도 하고 잘 만들었지만은요.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MSTG보단 약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당장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앱 취약점 진단을 할 때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서울 챕터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젝트 분과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전현재 대표가 이제 리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번역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펀딩까지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참여 의사가 있다면은 언제나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